미코바이오벤드랑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빼는 느낌이 들어요. 코인을 위하여 코코인님이 사정있어서 오늘 가입 못하는데 슈프리마HQ 6천원 3백만원이에요. 내일 반드시 가입할게요. 그거는 우리 룰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다른 분들은 다... 아니면 코인을 위하여님 전화하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방송 끝나도. 가입하시고 물어보시면 되니깐요. 가입하시고 물어보세요. 저희가 다른 분들이 다 가입을 바로바로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형평성에 오고나요. 양해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수요일에 다시 종목상담 해드릴게요. 미코바이오. 아 뭐 이슈가 있었어요? 애가 원숭이 누창 관련이 있었나? 그죠? 원숭이 같죠? 어 테마 괜찮나? 그에 아마 엮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지금 얼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14,770원이요. 매수인가 14,770원. 네. 14,000원은 여기네. 이 자리.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14,770원은 이 자리네요. 이 정도. 이거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요. 내려왔다가 올리니까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선졸갈은 조금 깊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까지도 잡으셔야 돼요. 8,000원. 선졸갈 8,000원까지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들어 올릴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지금 1단계 한번 가고 2단계 지금 갔는데 3단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니까요. 선졸갈은 좀 깊이 잡으시고요. 목표는 얘가 들어 올리면 2만 5백 원을 뚫을 가능성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해도 18,000원 여기 갭이 있으니까요. 18,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죠. 18,000원에서. 18,000원에서 한번. 그러면.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18,000원까지 거기 홀딩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문의 주시고. 선졸갈은 좀 깊이 잡고 싸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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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